강은경 식경험 디자이너는 이번 전시에 바지락 조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식경험 디자이너라는 말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먹는 것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여러 이야기가 따라오는데요, 누구와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그래서 어떠했는가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아온 경험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떠올릴 때 말할 수 있는 얘기도 당연히 다양하겠죠. 바로 이것이 식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은경 디자이너는 이곳 전시실이 위치한 장도라는 섬에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여기에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곳 여수에서는 반지락이라 부르는 조개 껍질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장도를 터전으로 삼았던 분들에게 소중했던 식재료인 반지락을 둘러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께 반지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했던 기억 속의 식사, 음식은 무엇이 있었나요? 다락을 드릴 영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희는 남편과 일을 지탱한 것입니다.